우리의 역경 프로젝트 노브레인 서바이버 노브레인 서바이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노브레인 서바이버 지신커녕 머리가 없도록 일으실 겁니다 오늘 노브레인 서바이버 정말 화려한 게스트를 자랑합니다 오늘 말이죠 코요테 두 분과 짐상혁이 오셨습니다 먼저 코요테 두 분 말이죠 사실 그 코요테 신지 씨는 말이죠 가요계에 100년 나올까 말까한 리드 보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헛기침을 하세요? 민망해서 그러죠 가요계가 100년 됐어요? 야호! 김상혁! 우리 김상혁씨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가장 빨리 모셨어야 할 뿐입니다 연희에게 최고의 노브레인 것 같은 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어쨌든 1위니까 좋은데 뭐든지 1등이면 좋아요 첫 번째 문제는 특히 집중력을 필요하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과연 지금 지나가는 숙제가 뭘까요? 눌러주세요 시간 없어요 1위죠 야 죽겠다 만점 기대합니다 결과 야 첫 번째 문제를 우리 김상혁씨가 틀렸어요 네? 어이가 없네요 아이 아니었어요? 우리 정준화씨 틀렸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 지금 게스트들 모셔다놓고 장난하냐고 지금 1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잖아 쉬운 문제를 내라고 쉬운 문제 아니 문제가 쉬웠어요 왜냐면 전명훈씨나 우리 신재씨가 맞췄거든요 어 신재 공부 좀 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문제 유출되고 그런 거 아닌지 어 좋아 이거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겠네 가자 뭐 그나저나 문천식씨 야 첫 번째 문제부터 문천식이 이렇게 틀리면 곤란합니다 문천식씨 아이 표혁우씨 네 내가 틀린 게 어제 오는 일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틀렸다 틀렸다 뭐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면 신재씨가 내가 뭐 멍청한 줄 알잖아요 아니요 멍청한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응? 알고 봤어요 내가 어디 봐서 멀쩡히 겉이 이렇게 멀쩡한데 야 겉은 나도 멀쩡히 우린 속이 골았잖아 우리 문천식씨가 매번 오는 게스트마다 다 좋아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신재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프로포즈 한 번 하세요 신지씨 노래섬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나 그만 안 받으면 안 돼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 김종서의 겨울빛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1월에 이별 노래에 5월에 사랑해 내가 당신반드릴 희집하시네요 아니, 프로포즈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왜 중간에 멈춥니까? 키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왜 안 도와주세요, 정진아씨가? 네? 노래같지도 않아서요 저, 뭐지? 영호빵 저도 상혁씨한테 프로포즈하면 안 될까요? 우리 김미연씨 라이브의 여왕입니다 같은 가수의 대열에서 프로포즈하셔도 됩니다 김상영씨 네? 우리 김미연씨 프로포즈 어땠어요? 뭐가 돌다 갔는데요? 말씀 좀 하시지 그냥 아니, 저기 우리 김미연씨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말로 그럼 내가 싫다는 거냐?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화면만 잘 보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배우 어린이입니다 예 아, 외우는, 잘 외우는데요? 자, 과연 외우는 게 무엇일까요? 뭘 외웠을까요? 눌러주세요! 저는 구구단이죠 만점 기대하면서 결과 봅니다 아니, 이 쉬운 문제는 문재진씨 틀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엉터리입니다 뭔가 엉터리 정답 사생결단 맞잖아요 구구단이죠 무슨 사생결단이에요 아니에요 저 꼬마가 지금 사생결단하고 외우는 거라고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저거 외울 때요 사생결단하고 외웠어요 왜냐하면 틀리면요 엄마한테 무지막지하게 혼났습니다 아니, 엄마가 야단 칠 때 때리나요? 저희 엄마는 때리지 않습니다 아, 해처리로 때리는 교육을 안 하는군요 그럼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습니다 문 앞에 점도 빼다가 꽉 묶어놓습니다 언제 풀어줘요? 해지면 풀어주고 밥도 줍니다 걔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준아 또 6단 같은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참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6일은 6 오 6, 2 6, 2, 5 6, 3, 빌딩 6, 4, 생, 도 6, 5, 슬라비아 그런 걸 시키냐 그런 걸 시키냐 정말 어지럽습니다 요즘에 노브레인 서바이버가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정준아, 문천시 두 명이 노브레인 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 준비 아 노래 시작 노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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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손가락질 아냐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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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아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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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명훈 씨 네 취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오락해요 오락 우리 산혁 씨는 취미가 있나 모르겠네 저 오락이랑 저도 술 마셔요 거의 술 마시고 오락해요 저는 주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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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을 씹던가, 횡단보도를 건너든가 아니 그러면 걸어가면서 숨을 어떻게 쉬어요? 어? 그거 어떻게 쉬어요? 이번 문제는 말이죠.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정준환 씨에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중국의 수도는? 왕십리 얼마 전 56호 홈런 기록을 세운 우리나라 타자? 차범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곳? 디질랜드 뭐야, 뭐야. 신대리굴 발견한 사람? 50명 아니 어떻게 신대리굴 50명이 발견했습니까? 콜럼버스 아닌가요? 어이가 없어. 아니 당신 콜럼버스가 신대리굴 발견한 거 봤어? 봤냐고! 못 봤어. 아 잠깐 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네 지루 한번 들어가 먼저. 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어? 잠깐만 콜럼버스가 큰 신대리굴 혼자 발견했겠냐고 어? 내가 알기론 그 콜럼버스가 타고 온 배가 한 200인승 정도는 되는데 어? 콜럼버스가 그렇게 외롭게 다니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어? 적어도 한 50명은 보지 않았겠냐고 신대리굴 어? 신대리굴 발견한 사람은 50명이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극한 배에 극한 배에 50명은 그 당시에 안 탔어요 어? 40명으로 하죠? 아,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조수 씨가 이거 어떻게 해 40명으로 해야 되냐? 40에 해줘, 불경기잖아 아, 씨 아유, 어렵다 이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문천식 씨 네 문제드립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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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천식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백년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프랑스의 소녀영웅? 하나, 하나 뭐? 뭐? 단사학학 정확하게 찬더러꿈 아 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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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영수로 모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여성 물리학자 포에웅 뭐야? 포에웅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꽈리부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꽈리부인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전구 발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발명왕? 에이슨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에이슨 한 번 더 정확하게 어디서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내봐 자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의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연구 발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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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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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리면 창피하니까요 하나만 맞춘 걸로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다 틀렸는데 맞춘 걸로 해주세요 맞춘 걸로 해주세요 맞춘 걸로 해주세요 맞춘 걸로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신지 씨 신지 씨 이거 한 번 해줘 이거 시작 맞춘 걸로 이번엔 상혁씨 한 번 해볼까요 상혁씨 상혁씨 진짜 못하는데 하..해요? 자 이번 문제는 단어 조합 퍼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 나기 전에 왜 웃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스워요? 지금 눈물 나와요 눈물 나와서 웃었어요? 너무 웃어서 눈물 나와요 눈물 정도는 빼줘야 됩니다 아 죽겠다 진짜 단어 조합 퍼즐 문제 섹시 여자가스 찾기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섹시 여자가스 찾기 아쉽다 눈에 확 들어온다 정진아 신자 들어가죠 아 들어갑니다 신음 아니 신음이 왜 나와요 신음이 신음이 얼마나 섹시해 신음이 섹시하지 않다는 그런 편견을 버려 신음은 섹시해 신음 좋아 좋아 신음은 섹시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좋아요 신자 들어간다 그랬죠 신자 들어갑니다 신혼 신혼이 뭐야 신혼이 신혼이 얼마나 섹시한데요 잘 몰라서도 그래요 잘 봐요 어떻게 다 죽잖아요 신혼도 섹시하네요 정진아 신자 들어가죠 아 들어갑니다 신경질 신경질이 뭐야 신경질이 아 얼마나 섹시하면 신경질이 나겠냐고 어 신경질이 섹시하지 않다는 그런 편견을 버려 아 진짜 내가 신경질이 좀 나야봐야 알겠냐고 신경질이 얼마나 섹시한데 내가 신경질 한 번 내요 진짜 어 내봐요 신경질 안 내 왠지 알아? 난 소중하니까 신경질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신지입니다 신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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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신지 씨가 섹시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우리 노브레인 서바이버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신지 웃는다. 노브레인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신지 씨. 신지 씨. 오늘 함께해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코 나왔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면에 자음과 모음이 나오는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이럴 수다.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눌러주세요. 1번 방석이죠. 결과. 저렇게는 지금. 1번 방석에 달려가 앉았지요. 저는 틀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풀었습니다. 맨날 뭐 일부러 안 풀었대. 저는 방석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왜요? 몇 년 전이었어요. 하루는 식구들하고 고깃집에 갔어요. 신이 난 저는 방석에 달려가 앉았지요. 그런데 그만. 방석이 제 엉덩이에 둘려 기절을 한 거. 당황한 저는. 방석이 압사 당했다고 소리쳤지만. 제 아줌마는 압사가 아니라 칠식사라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방석을 살려보려고. 인공호흡을 하려 했지만. 제 아줌마는 네 입상태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다며.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방석을 두 번 지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방석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방석아. 냄새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냄새 없는 곳에서. 네 꿈을 펼쳐라. 줄 없는 곳에서. 내 엉덩이를 마거라. 자 오늘 신진 씨. 노브레인스바이브와 함께해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저 엔돌핀이 평생 생성돼야 될 엔돌핀이 오늘 다 생성된 것 같아요. 다 생성인데요. 다음 주 또 나오세요. 네. 제가 또 나오게 되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요. 두루마리 휴지요? 눈물을 좀 닦아야 되겠어요. 저기 김상혁 씨. 네. 오늘 함께해 보신 소감. 아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유네 역경 프로젝트 노브레인스바이브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